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서론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배경 설명이라든가 또는 이 시대의 국제적인 사회의 배경이라든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사사의 집안 환경이라든가 하는 배경 설명은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관은 돌려 말하지 않고 곧바로 꼭 해야 하는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우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앞으로 이 말은 조금 형태는 변할지라도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에후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삶의 기준이 여우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에후세 시대에 여우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삶의 결과는 모하방 에글론의 압재였습니다. 무려 18년에 걸쳐서 말이죠.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종렬앙읍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를 점령하였다는 이 짧은 전쟁 이야기가 13절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모합과 암몬이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모합과 암몬의 기원은 창세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한 롯이 소돔을 떠나 소알에 이르러서 그 주변 산에 올라가서 한 굴에 살았습니다. 롯은 이제 세상이 모두 다 멸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롯과 함께 굴에 피하였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모합과 암몬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의 출생이 뭐 법적으로 오른가 그른가 이런 것은 잠시 뒤로 하고 혈통으로 보면 이 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죠.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핵가족 시대인 오늘과는 달리 확대가족 시대였으면서 동시에 친족 사이의 교류와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던 시대가 구약 성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합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합과 암몬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방인이라는 기준을 인종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합과 암몬 사람들도 혈연으로 따지자면 굳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고고학의 도움으로 모합 사람들이 금오스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오스를 섬기는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정체성입니다. 여우와 하나님 중심에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삶에서 지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은 나와 내가 같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요 다름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A고 당신도 A다. 만약에 이렇다면 나만의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A니까 그냥 A인 거예요. 세상에 이 둘만 살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두 명 모두가 A라고 한다면 A가 무엇인지도 사실 모를 겁니다. 왜?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세뇌당한 전체주의 국가를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두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A라고 부르는데 다른 한 명은 자기 스스로를 B라고 부른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에 다르고 생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A라고 부르는 사람은 B가 누구인지 그리고 B가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와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너는 B지만 그러니까 나는 A야.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동질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과 생각에서 갈등하는 것은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라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에우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말은 그들이 여우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다. 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그들이 여우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모하베 백성, 모하베 신인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지만 마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관은요.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는 내갭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 역대하 28장 15절에서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많은 성읍들 중에서 굳이 여리고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모합지역에서 국경도시로서는 제일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 말고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여리고를 마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마도 여리고를 빼앗긴 것에 대한 충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가나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리고는요 사실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역사가 천년이 넘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늘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있고 또 유대 산지 쪽에서 터져 나오는 오아시스 물들이 흘러들어가는 마을이 여리고입니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30mm 이하입니다. 물은 풍부하고 일조량은 많고 비는 적은 곳에서 유실수 농업이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대추야자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메마른 누런 광야에 푸른색 종려나무 잎으로 뒤덮여 있는 여리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도시일 겁니다. 정치를 안다면 역사도 깊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철옹성 같은 풍요로운 도시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성을 13바퀴를 돈 것과 양강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물론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칼을 들고 뭐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여우수와 육장의 그 장엄한 전쟁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성이 무너져 내린 순간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울림 없이 그러니까 전쟁 없이 주신 도시인 이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관은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는 이 짧은 기사에서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 갑없이 주신 그것을 다시 되찾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난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어 보이는 모합의 삶을 동경하였고 여우와 하나님보다 그모스 신이 더 매력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 실제로 그모스 아래에서 모합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살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 또한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네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머리 한 번이라도 쥐어박지 않으시고 정체성을 잃고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구원자 애우세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호선생님이요. 저는 드림하늘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화이팅! 승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다이오리오!